희의의의의 저거 목 매달아놈 오호요 beet 리치가 너무 좋다 난 갈까 집에? 나중에 털어주겠네 가방이나 세고 하고싶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그거 해보죠 그거 뭐야 나폭탄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지도 못했어 아 아직 기름 남았다 폭탄 만들 수 있나 볼까? 뭘로 어떻게 만들지 근데? 재료가 없어 나 아 혹시 이거로 만들 수 있나? 이렇게? 아 재료 부족 아 안 사라지는 거는 신의 한 수다야 안되구요 아 없는데 많아서? 아 많아서 원래 하염석이지 아 뭐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없는데 그럼 나? 버섯은 사라진다 웃긴다 곤충 아 이제 없어 다 썼나봐 아 재료가 사라지는 거였구나 내가 못 봤던 거고 그래서 가자 야 그래도 많이 이득 봤으니까 불만 없어 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는 도중에 물약 킥슬롯에 배정하다가 실수를 마셔버렸네요 네 아까운 물약 하나에 사면 25원짜리인데 살리는 없겠지만 이제는 무기 안 가져가도 되겠다? 어 쟨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면 될 거 같은데 하나씩? 여기 내 기지로 쓸 수는 없겠지? 음 아 그것보다 나 이번에 온 이유가 뭐였죠? 이거 써보려고 온 거거든요 한번 써봅시다 나 이거 그 한병용 못이라고 했나? 이거 4개나 있어 써봐야겠어 여기서 설치해보자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? 이렇게 설치하는 거네? 야 야 되게 너무 기술력이 뛰어난 거 같은데 저 불빛도 나오고 말이야 어 이것도 넣을 수 있네? 새 못떡 나무는 못 넣네? 새만 들어가나 봐요 새라서 나는 못 밟겠지? 어 나는 안 밟아진다 한번 해보자 뭐 누구 없냐? 내 먹이하실 분 구합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? 이놈의 동네는 이건 뭐야 개 집이야? 개도 키우니? 왜 이렇게 탄적해? 어 뭐 있다 온다 온다 오오 어어어어어어 잠깐만요 회낭버려 회낭버려 오 밟았어 야 야 저런게 나오네? 어 얘 출혈 터졌나봐 어우 야 너 되게 억세다 야 아 왜 안 때려? 하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 공격모션 자세로 안 바뀌어서 그런가? 리치가 비슷하니까 싸우기 좀 애매하구만 지구력이 좀 허달리는데? 별로 다는 느낌은 없다 음 잘 가시고 종백이! 그렇지 이지 게임 너무 쉬워졌는데? 어이 처음에 했을 때 재밌었는데 너무 이지게임 됐잖아 23회 31? 별로다 가방 줘봐 쟤 뭐니? 뭐니? 뭐야 쟤는? 왜 안나오지? 나 지구력이 너무 없어서 아 괜히 감았다 아 그냥 싸우자 내가 지겠어 설마 가방을 여기 놓고 싸울까? 지구력이 너무 좀 낮은데 일단 가 일단 들어가보자 골 한 따까리 하시나본데 전투모드 나도 들어가봐 왜 안때려 왜 안때려 오우 제법이야 어 뭐야 어 뭐야 더 사라져 한번 쓰면? 재활용 같은거 안돼? 실망이구요 오우 야 왜이렇게 빨라 뭐야 뭐야 포션 먹었냐? 이거 내가 선타 치면 안될거 같은데? 여기 어 얘 옷이 되게 튼튼해 보이네 철이 들러져있네 어깨 한 따까리 하나본데 3차를 빨리 때려봐 그래 때릴 기회가 나올지 내가 하나 둘 셋 종백이 아이씨 리치 얘가 약간 긴거 같애 얘는 거민지창인지 모르겠어 자세도 그렇고 칠만한 거리를 주는데 안치네 어 하나 아이씨 어때 아이 야 아프다 야 엄청 아프다 어 얘 잘 싸우는데? 어 리치가 나보다 길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패로 싸워야되나? 방어 한번 해보자 아 제법이잖아 함정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애한테 쓸걸 아 이거 의미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어 튼튼하다 얘 엄청 종백이 맞았는데 어 대충 이해했어 대충 이해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해했어 단타로 뚜껑기 한 다음에 리치를 더 벌려서 오는 동안 받고 때리 받고 피하면 된다 어 단타로 때리기 유도하고 리치가 벗어나면 안 때리니까 여기서 이제 종백이 쓰고 이렇게 하면 되네 어 딱 얘 거리 계산해서 때리니까 그만큼 아 이런 너무 가까웠어 뭔가 딱 해봐 어 찌르기도 있네 아우씨 어 잠깐만 야아 짜식 암만치 않구만 지겠는데? 오오 야 이거 너무 리치 차이가 나는데 약간 나는데 뭔가 때릴게 안 잡혀 마티를 꽂아야돼 한번 기회를 봐서 방어하고 측면으로 돌자 얘가 행벽이가 있으니까 몰라 한 대까지 해봐 한번 해봐 방어하고 방어 상태로 하나 둘 안 돼 못 버텨 못 버텨 못 버텨 못 버텨 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 죽어 음 거리 아예 주는 것도 괜찮은데 돌린 다음에 저것도 괜찮아 보인다 어 옆으로 빠져보자 칼날 방향으로 어 여기로 이렇게 어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해도 지구 채우고 빠져서 때리고 잠깐만요 어 이 녀석 터프한데? 여기 뒷길 있냐? 일로 와봐 지금 물약이 없어 딱 기다려 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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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이 타 터지기 전에 어 못 넘어오네 여기서 먹고 싸우면 되겠어 어 누르고요 나 무려 체력 포션 먹고 싸운다 하나 더 해야겠는데 얼마나 차는 거야? 붕대 30초 걸려? 내려놔 봐 주머니가 무겁다 옮겨줘 이렇게 옮길 수도 있구만 돈도 옮겨 4초 4초 좋아 싸워보자고 이제 무게가 여유가 있어서 아까보다 빨라졌죠? 어 오우야 잠깐만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냐? 어 날 쪽으로 피하고 뒤로 돌아 아이 공격으로 바꿨어 날 쪽으로 날 쪽 날 쪽으로 피하고 때리고 뒤로 빼고 어 이렇게 하면 되네 지구를 채우고 날 쪽으로 피하고 때리고 뒤로 빼고 이지 거기 거기 안다면 안 때리죠? 날 쪽으로 피하고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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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반칙이야 우츄 제법인데 얘 지구력 무한인가? NPC는? 아 아 저걸로 뭐 지구력이라도 빠져주면 좋겠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한타만 노리게끔 뒤로 한바퀴 돌아야겠어 아 이거 좀 거리를 더 줘야되네 때릴만 하죠 그래도 나도? 야 진짜 난이도 빡세게 잡았다 이거 암 다크솔 암령보다 훨씬 강해 참 이런게 한 세 마리에서 덤빈다고 생각하면 야 끔찍하다 끔찍해 나 활로 바꿔서 싸울까 이제? 봐바 어 아유 자식 구르기 범위가 길어가지고 음 보르케 오면은 후회한다 음 딱 돼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어디서 도망을가 한번 더 어 어 제법이었어 하지만 나한테 안되지 헐 헐 헐 펄거인을 얼마나 잡고 왔는데 인내 포션 아 이게 인내 포션이군요 야아 크로아상 아닙니까? 은신효과도 준대 아쿠아마린 몽칼름 열쇠 오오 열쇠 나옴 금괴가 0.6이었나 무게 가져옵시다 이제 이런 애들이 한 3마리 나오면은 집에 가야될거같은 예감이 드는데 나 지금 체력이랑 지구력이 많이 낮거든요 어 내일 잡죠 어 오늘 여기서 자고 어 여기서 자도 난 괜찮을거 같은데 뭐 공격당해도 뭐 40%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여기 털어보죠 뭐 열쇠같은거 나왔으니까 문을 열 수 있는 작은 열쇠래요 다음에 털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 시칼검이라 그랬나 윈일창 28 아 너무 좋은 무기 줬어 어 근데 이거 건방이었으면 더 쉽게 잡았을거 같다 예 때리는거 보니까 충격이 에 41 어 공격속도 0.9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구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